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월요일날에도 9장이었고 어제도 9장이었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안보이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Amazing! Amazing! 그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겼죠 Sabbath day 한 거죠 안식일에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 묵상인데요 목사로서 또는 신앙 믿음의 형제로서 이 상황이 매주일마다 매예배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는 주일날이잖아요 또는 모든 예배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일날에 나왔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거룩한 그 주일날 예배 자료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뜬 맹인 맹인은 눈뜨기 전에는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진짜 맹인이었어요 근데 진짜 맹인이 맹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물론 그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죠 20절에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맨날 바깥에서 하니까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근데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저는 15절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고백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눈뜬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자기의 눈에다가 바르고 신로함에 가서 씻는데 이제 보인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11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15절과 11절 똑같은 고백인데요 그런데 그 고백이 100% 맞지 않아요 100%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침을 뱉고 맞죠? 침을 뱉고 그 침과 흙을 섞어서 그 진흙을 갖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신 거죠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만들었다고 말을 안 해요 왜요? He was blind!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조그만 농담이 좀 섞여있는 유머가 좀 섞여있는데요 안 웃어주시니까 할 수 없이 뭐 오케이 포인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또 고백하잖아요 25절에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One thing I know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바로 그 것이니다 지금 보는 그 것이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은 떴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 감동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목사님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잘 아는데 어떻게 How? How did you meet Jesus?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저의 대답은 I don't know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I was blind 저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One thing I know 한 가지 아는 것은 Now I see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그게 포인트죠 열매로 안다는 말씀이죠 열매로 알아요 결과로 알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영안이 열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잘 모르죠 처음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완전 VIP 세 가족이죠 완전 VIP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바로 장로님으로 세울 수도 없고 권사님으로 세우면 안 되죠 초신자를 위해 기초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베이비 크리스천이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베이비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초신자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주 하스타일 적대적인 하스타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데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무섭고 긴장되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아주 무섭고 긴장된 상황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해요 부모님까지도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잖아요 자기 아들 프로텍트 안 해요 22절 보세요 22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이게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교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출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스포트하는 사람들은 겟아웃이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뭐예요? 금지를 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왕따 아웃캐스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이지만 아니 아들이라고 해도 이 출교 영어로는 엑스 커뮤니케이션 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출교 출교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끊어진다고 믿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가 말해요 23절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물어보라 어제 말씀이었죠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슬퍼했습니다 I was so sad 슬퍼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모르는 척하고 이웃들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안 보이는 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이제 보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포인트죠 나의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룹에 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켜야 돼 예수님과 나의 관계 개인 퍼스널한 관계를 관계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많이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인과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알아야지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절대로 그게 아니고 물론 성장하면서 mature하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고 신학적인 지식도 알아가게 되죠 갈수록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simple faith 였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한 가지만 아는 신앙 이었어요 한 가지만 아는 신앙 그분에게는 25절 보세요 맹인으로 있다가 조금 보는 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 저도 똑같습니다 권다니아리 저도 똑같아요 저는 교회 사역을 이번 해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또는 공부도 목회 박사까지 공부했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신앙 고백이 그렇게 다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도 내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영화가 좀 더 파워풀하지 않나요?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사실은 애들이 부르는 찬성이지만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다시 또 서머라이즈를 한다면 예배 때마다 영안이 열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내일이 아니라 신학 박사 되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Today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Simple Faith 단순한 신앙 고백을 지키시고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을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의 전해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34절 쫓아내어 보냈습니다 쫓아내어 보냈어요 출교 당한거죠 출교 그런데 바로 그때의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을 보세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38절 이르데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출교당했습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했고 모욕당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 바로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를 만나사 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를 만나사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회당에 못가요 금지잖아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사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도 상처받을 때도 있죠 많죠 폭력 모욕 당할 때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사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어린아이처럼 느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폭력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어떻게 나와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에서 4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믿고 싶습니다 36절 37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하는지라 영어로는 절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나와있냐면 and he worshipped him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나와있어요 worship이에요 worship 절하는지라 amazing 왜요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선지자나 천사들을 보면 절하잖아요 절하려고 그래요 선지자나 천사를 보면 근데 천사들도 일어나라고 해요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절하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교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나왔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나간 사람이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의 이 맹인 맹인이었던 사람이 진짜 믿기 시작했어요 진짜 믿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니고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앗은 늦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경에 삶 속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안경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삶은 맹인의 삶이에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보세요 11절 보시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17절 보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사람 이제 선지자 조금 더 낫죠 좋아지죠 27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예수님의 간접적으로 indirectly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선지자의 제자 33절을 내려가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점점점 깊이 가죠 그리고 나서 35절 보세요 좀 더 내려가면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38절 확실한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38절 마지막 부분에 그 반응 그 결과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배를 올려드려요 예배 때마다 영안이 열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돼요 오늘 우리의 단순한 신앙 고백을 지키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처럼